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. 오늘 아침밥은 쌀밥에 콩국, 제주도시 콩국입니다. 계란후라이, 두부조림, 송각김치, 시금치무침, 배추곱저리 이렇게 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. 오늘 아침밥은 쌀밥에 콩국, 제주도시 콩국입니다. 그 다음에 계란후라이 2개, 두부조림, 송각김치, 시금치무침, 배추곱저리 이렇게 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셔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후우우우욱 너무 맛있다 아름다움맛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사지 참기름 너무 맛있어 딱딱이 국에 통국에 말아본 걸로 맛있을 것 같아요 든든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비빔밥 겉은 밥 너무 맛있어 뭔가 맛있었으면 좋고 못 먹었으면 좋으니 밥 먹은 게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하아..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